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초라 쓰고 최고라 잃는 아세아텍의 김은미입니다 여러분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가 다 지나간 건 아니지만 아세아텍 2021년도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그 성과랄까요? 아세아텍의 대장 김신길 회장님은 온기계 산업 분야 최초로 금탑 산업 분장을 수은하기도 했고요 아세아텍의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SS기 신제품 ASS-T6가 출시되기도 했죠 국내 최고의 방제 성능에 착한 가격으로 벌써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소문이 출력도 여유 있고 연비도 높고 변속 단수도 다양하니 그럴만하죠? 장점 다 말하려면 이벤트 진행 못해요 또 관리기 1위 기업의 명성답게 신기술을 접목한 다목적 소형 관리기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고령자나 여성도 무리 없이 쉽고 편하게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이 관리기는요 국내 최초로 퀵히칭 시스템을 활용해 작업기 탈부착이 무척 간단하고요 허폭형 조향 클러치 시스템이 있어 좁은 고랑에도 진입이 가능하니 작업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죠 세계 3대 트랙터 매쉬 퍼거슨 트랙터의 국내 총판을 맡고 있는 만큼 마케팅 전략부터 새롭고 구매 후 서비스도 대폭 개선하면서 영농인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뭐 명품은 명품인 이유가 있죠 매쉬 퍼거슨 트랙터 일단 엔진이 기가 막히잖아요 엔진이 좋으니 힘도 좋고 근데 조용하게까지 더 말하고 싶은데 다 아실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것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아세아텍 홈페이지가 꽃단장을 했습니다 새롭게 바뀐 아세아텍 홈페이지 잠깐 살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제품 사진을 기반으로 나열되어 있어 원하는 제품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데요 심지어 제품 사진이 또 고화질이야 어머! 제품 작업 영상까지 나오니 제품 확인 한번 제대로 할 수 있겠죠? 또 기가 막힌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른쪽에 보이는 퀵 메뉴를 클릭하면요 영농인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들을 쉽고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의 새로운 모습을 기념하며 저희가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이벤트 참여 방법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먼저 아세아텍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의 댓글에 아세아텍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주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세아텍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제품의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관심있는 제품을 클릭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구매 상담 버튼을 클릭해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제목은 홈페이지 이벤트로 상담 내용에 꼭 유튜브 닉네임 남기는 것 잊지 마세요 이렇게 빈칸을 작성해 상담 신청하면 끝!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아래 기간 동안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해드립니다 갤럭시 워치 2대와 5천원 상당의 상품권 200매를 준비했으니 아세아텍을 사랑해주시는 오직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영롱인 분들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단장한 아세아텍의 홈페이지와 여러분께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릴 유튜브 채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세한 건 더보기를 참고해주시고요 정직한 땅과 함께하는 바른 사람들 아세아텍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아세아텍의 대장 김신규 다시 할게요 여기 봐야 되죠? 안전했ern 하하하